xsfm입니다. p o d e r a 약 먹기 싫은 마음 강아지라고 다를까요? 투약에 도움이 될 만한 간식을 찾고 계신가요? 냠냠 정말 건강한 아이들도 좋아할 간식 언어습관 장르물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김수원씨의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장르가 좀 흔할 수도 있는 배우자 언어생활인데 그간 아카이빙 해둔 사례가 꽤 있어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런 청취자 위주의 방송에서 굉장히 보석같은 존재죠 글로 쓰다 보면 이게 재밌을까 싶기도 한데 두 분이 말로 해주시면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아내의 말실수는 꽤 다양한 편입니다 고유명사나 일반 명사를 좀 색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은 유체 이탈을 넘어 유체 교환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선 단어실수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일 흔한 경우는 이름이나 제목 같은 고유명사를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본 영화를 유튜브로 영화 요약을 보며 복귀하는 걸 즐기는 편인데 이거 요즘 장사 잘 되죠 그러게요 한 번은 설국열차 요약을 보는 중 크리스 에반스가 나오는 걸 보고 아내가 지나가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아내 아 걔 아니야 미스터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맨이었나?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소리 하는 걸 듣고 나면 원래 기억이 쥐어지는 독특한 효과가 있죠 그 캡틴 아메리카사 갈 때까지 그쵸? 승진군도 지금 까먹었죠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메리카맨 참 좋네요 저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아 아메리카맨이었나라고 하는 그 지점 줄이면 미남인데요 미스터 아메리카는 미국에서는 아직 형호표현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스터 아메리카보다는 아메리카맨이 저는 좀 좋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죠 이런 경우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그러려니 합니다만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인 컨텐츠의 제목 같은 것들도 자주 헷갈려하곤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저희가 사랑의 불시착을 한참 정주행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아내 우리 국경을 넘어서 보면서 먹을까? 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좋네요 사랑의 불시착인데 국경을 넘어서 이게 이제 이유적 발상이죠 그렇죠 불시착하면 국경을 넘는다 생각이 한번 간 거죠 라는 겁니다 저는 무슨 다큐를 우리가 보던 게 있었나 한참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아내 아 아닌가? 38선 로맨스였나? 네 38선 로맨스 이상하죠? 네 요즘 사람이면 굳이 이제 전후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많이 없을 텐데 왜 휘가 이런 게 튀어나오나 그런 아내도 햄식이 형의 마블 시리즈 극중 이름이 토르인 건 알고 있습니다 짧잖아요 그렇죠 햄 형이 어딘가에 나올 때마다 늘 아는 이름이 나온다고 자신있게 아내 걔 토르 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다만 토르의 고향이 어디인지 매번 잊어버릴 뿐 토르의 출신지는 아내에게 아스파라거스였다가 에스메랄다가 됐다가 합니다 에스메랄다는 또 뭐지? 제가 얘기할 몰라요 에스메랄다 뭘까? 사람 이름인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것도 아스카르트처럼 동네 이름이에요? 사실 옆동네인가요? 먹는 건 아니에요 노틀다워배 곱추의 그치 그치 여성 아 캐릭터 아 맞아 어차피 사람 이름이긴 한데 아스파라거스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스카르드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안 나면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로그인이라고 하고 이사를 나온 적 있죠 그렇죠 블랙박스를 엑스박스라고 하고 이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클럽에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차에서 거의 사는 분이 계셨는데 무려 2010년대 초반이었으면 본인의 센터페시아에 윈도우즈를 깔아가지고 진짜? 네 노트북처럼 쓰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어딘가에 엑스박스를 숨겨놓았을 근데 시동 안건 상태에서 게임 오래하면 방전됩니다 이게 앞에 저 뭐냐 저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는데 뭐 샥패드 같은 게 툭 떨어진다 그러면 빼박입니다 자 보이스피싱을 스마트피싱이라고 하고 이런 류의 단어 실수는 일상 다반사여서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뭔가 미묘하게 틀렸는데 생각해보면 좀 소름끼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분들에게 뭐 친구일 때 친한 사람들끼리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다가 그러지 1년에 한 번씩 생각하죠 사실은 천재구나 네 예를 들어 제가 결혼 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은 모카고 건강하며 지금은 아내의 부모님이 데려가서 애지중지 키우십니다 아무튼 제가 모카를 키울 때 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중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아내 맞다 모카 비료 사야 된다 고 강아지로 만든 비료든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비료든 뭔가 크리피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은 아내가 운전 초보일 때 제 차를 운전하다가 여기저기 긁은 곳이 많은데 어느 날은 차 긁힌 곳은 한 번에 염색하면 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차에 뭔가 머리카락이 달린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도색, 도색, 도장 도장이라고 하죠 저는 오히려 그 염색을 해놓고서 차에 비닐을 씌운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열처리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열이 빙빙 돌아가는 생각해보니 이것도 차를 타고 가면서 나온 얘기인데 어릴 때 서로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본인이 세일러문을 참 좋아했다며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세일러 우라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주인공보다는 악의 물이 쪽이 아니었을까 우라늄이라는 성분을 성분을 이름으로 붙이는 캐릭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드물 거고 아마 뭐 우라늄 관련주를 많이 매입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유치하게 우리 아빠는 70살이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름에 이미 엄청 무서운 걸 넣는 것처럼 굳이 핵무기 원자재를 그러니까 이름에 이미 그걸 넣어버리면 조금 1차원적이 되지 않나 참고로 아내가 의도한 이름은 세일러 우라누스입니다 아 우라누스라는 게 있군요 네 저희 장모님도 만만치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펜션으로 처가 식구들이 식구들이 다 같이 놀러 갔다가 제가 야식으로 땡라면 블랙을 사왔는데 참 잘했다며 땡라면 블랙에는 유골 분말이 들어있어서 국물이 끝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국물이 끝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끝내진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물이 끝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영화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아담스 패밀리라든지 혹은 조용한 가족이라든지 아 예 그런 영화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유골 분말이 충분히 가능한 영화들이 맺습니다 누군가를 묻어버린다든지 비료 얘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닐 수 있다 한편으로 아내의 유체교환화법은 이런식입니다 한 번은 저녁으로 뭘 먹을까 토론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나 나는 점심에 김밥 먹었어 자긴 뭐 먹었어? 아내 점심에 파스타 먹었어 나 그럼 저녁 뭐 먹을까? 아내 나는 김밥도 먹어도 괜찮아 김밥을 먹은 건 젠데 왜 본인이 또 먹어도 괜찮다는 건지 이거 되게 고급 한국어 시험이죠 아 그렇죠 다음 중 어색한 대화를 고르시오 이거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글로 읽으면 당해봐야 억울하죠 비한국어권 학생들은 많이 틀리겠네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자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오답률 엄청 올라가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이티브 한국어 스피커도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직업이 이제 이거니까 아내분을 놀려야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이상하다기보다 그냥 이건 그냥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아 성격이 되바라졌다 니가 뭘 먹었든 나는 니가 방금 말한 그거가 땡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건 원래 남편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카테고리로 집어넣으셨다는 건 이건 어느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은 또 다른 경우로 제가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아내가 쌀국수를 시켰으니 먹자였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맛있게 먹으며 물어봤습니다 나 쌀국수가 먹고 싶었나보네 아내 응 물어봤는데 오빠가 대답을 안 해서 그냥 시켰어 나 응? 나 자고 있었는데? 아내 깨워서 물어볼 순 없잖아 뭔가 형용할 수 없이 배려받았지만 소외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글을 쓰다 저장해뒀는데 어젯밤에도 아내가 어록을 하나 더 추가했네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며 역도성 식류염 생긴다고 하네요 예쁜 이름이네요 식류염은 한번 걸려보고 싶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제가 성류랑 또 연관이 돼서 영상이 돼서 그런지 역도성 식류염 좋다야 역도성 식류염 저는 항상 역도 경기를 보면서 저렇게 힘을 줄 때 과연 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나 그렇죠 마우스피스가 필요하죠 마우스피스 필요하고 뭔가가 저 정도의 급격한 압력 네 을 견디려면 견디려면 뭔가가 어딘가에 직업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도성 식류염 그런 게 있었군요 식류염 식류가 어딘지만 밝혀된다네 이 정도 까발렸으면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도의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언어생활로 제 일상에 웃음을 주는 것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저희는 얼마 전에 첫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의 기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아버지 100일의 기적이 뭐예요? 100일 정도가 되면 통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생물학적으로 쉽게 말해 100일간 부모가 잠을 못 자는 현상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100일 후에는 갑자기 잠을 자게 해준다 그만하면 됐다 너희의 사랑을 내 확인했느니라 욕봤어 그렇죠 자도록 해 그런 거죠 그 전까지는 3시간에 한 번씩 깨고 특히 수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맞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게 아쉬울 만큼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효자와 불효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수원씨 고마워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아직 100일이 안 된 100일 기저귀에 오지 않은 아내를 공개적으로 놀린 것이다 그렇죠 100일 지나고 놀리지 그랬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수원씨는 곧 6월 분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먹으면서 라면 사리를 하나 더 넣을 것이다 김수원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